Copyright. Goethe-Salak München. Book 2. 무료로 언어를 배우는 오디오 코스 하나 사람들 저 저와 당신 우리 둘 다 그 그와 그녀 그들 둘 다 남자 여자 아이 가족 저의 가족 저의 가족 저의 가족이 여기 있어요. 저는 여기 있어요. 당신은 여기 있어요. 당신은 여기 있어요. 당신은 여기 있어요. 그는 여기 있고 그녀는 여기 있어요. 우리는 여기 있어요. 당신들은 여기 있어요. 그들은 모두 여기 있어요.